됐어 네, 오늘 가능해요 마리가 핵살기지? 라운드 1 레디, 고! 오케이 아, 핵살기지 필요가 없는데 핵살기지 필요가 없었는데 97에서 마리가 좀 사기예요 2번 지장 다음은 사기일걸 아마 마리가 벌그, 벌그, 벌그 잡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린 이거 뜨죠? 이게 추가타가 들어가죠 자, 좋아요 이게, 그, 기폭으로 하면 한방콤보가 되거든요 풀컵은 맞으면 한방콤보가 돼요 함 써볼게요 라운드 1 레디, 고! 아이, 쟤시퍼라 아, 뭐야 아, 뭐야 이 자식 어, 뭐야 이 방금 봤어요? 아, 이 자식 킹오파이 적폐 태력 진짜 이씨 수란하네 호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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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 킹오파 저피 캐리어 아이씨 저 부부 완전 사기네 판정 이런 사람 나오면 안돼 내가 제일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일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킹오파이 더이상 나오면 안된다는 아니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겐사이에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라시에서 하면 집에 못가죠 한방코만 가보자 야 꼭 이렇게 살아야겠냐 오케이 한방코보다 아 네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피자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만원후원 피자 좀 파..피자 많이 파십시오 피자 라운드 피자 어째 아이씨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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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ighty-oh 끝을 마시오 어쭈 이거 한번만 코블0 ض det 아이씨 끝났네요 한 만큼 못 올려고 하니까 안되네 아 왜 이렇게 한 만큼 보여주기 힘들지 아 보스 못 나왔네 하자 괜찮은 거 같은데요 하자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별로 배울 게 없는 플레이인데 정말 배울 게 없는 플레이 아 괜찮아 괜찮아 기폭 기폭 안하네 와 아이씨 끝났다 끝났네요 타먹고무 아 그레이트 호크님 오세요 아니요 레디 오늘 제가 좀 늦게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가겠습니다 아 큰 손으로 안되네 아 왜 나가 이게 아 안썼는데 아 이게 왜 나가 아하 아 저게 왜 나가지 라운드 2 레디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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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팅! 콩고롱채셔! 콩고롱채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안 나가네. 아 이게 힘드네. 아 이게 안되네. 자라 보수분들 이게 연결되던데. 부속이 아니면 안되네. 여러분 P2P 6개입니다. 6개. 저게 P2P 파일 6개인데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2P 파일 6개입니다. 오케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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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디로 하는거에요? 마디. 역시 막컴하네. 아이씨. 오케이. 아 피싸기 썼는데. 아 왜 저렇게 피싸기가 안나가. 아 짱나네. 난 분명 피싸기 썼거든요. 지달하네. 가드 풀린다 이제. 아 뭐야지. 이겼다. 혹시. 플로리 알림도. 랩을 가능해요. 한국쪽이 랩을 가능해요. 어. 여기 들어가네. 마니가 리얼바우스 팀이에요. 리얼바우스. 리얼바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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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바우스 중에 인기가 많았던. 제가 알기로는 97 이제. 새로운 팀을 두개 만들어냈는데. 일단 야시로 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리얼바우스 팀인데. 그 팀을 섬멸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리얼바우스 캐릭터 중에서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순위가 1위 3위가. 1위가 마리. 2위가 야마자키. 아. 맞나. 아니다. 1위가 야마가자키인가. 아니다. 1등이 마리. 2등이 야마자키. 3등이 빌리에 걸려가지고. 1위 3등으로 해가지고. 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를 왜 3등으로 만들었나. 이해 못하겠어요. 바빌슨도 있고. 징승예도 있고. 징승예도 있고. 어. 카이님 말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끝났네요. 뭐야. 아. 안 나가네.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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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핀 넘게 따르네 아니 차라리 진승뇌나 진승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기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비스도 괜찮고 근데 하고 많은 캐릭터 중에 왜 걔네들이 나오냐만이지 그렇게 나올 만한 인재가 없었나? 도킹이 왜 4등이 있는지 이해 못하겠어 3등도 이해 못하겠네 1,2등은 이해가 가는데 3,4등은 절대 이해 못하겠어 기스도 있고 맞잖아 기스도 있고 크라우저도 있고 아마 기스 크라우저는 96개 나왔으니까 그거를 각산한다 하더라도 보자 홈프도 있고 나올 사람 많다 많단 말이죠 홈프 있고 야 맞아 낀기 많아요 나 빌리가 이해 못하여 빌리 기스를 완전 개 구닥다리 때 스토리 기준은 파악한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엘컬고 그러니 저는 후원 감사해요.